불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를 염원하는 공동의견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범종교인연합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6개월 만에 마련된 사형제 폐지 관련 세 번째 공개 변론에 즈음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벌로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형 집행의 영구적 중단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제도는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교인들이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며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